이 정도면은? 아무나 아무나 아무나. 진짜. 꼬꼬. 꼬꼬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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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뽕. 됐다. 오늘 여기. 해보기나 해봐. 안 되면 어쩔 수 없고. 그렇지. 할 수 있다. 탁. 딩. 어느 당기야? 아무거나. 탁. 여기. 지금 안 보여. 지금. 내가 할게. 식힌. 어? 식사 만든 거? 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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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상관없겠다.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다가가. 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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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깜짝 놀랐어. 했어요? 오케이. 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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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? 아아. 뭐야. 지금. 이래서 어린애들은 안 된다니까요. 그럼 저 여기서 계속 웃고 있어요? 음소 자체의 음소가. 적극성이 없네. 귀여워. 이렇게 해보니까. 앞도 배우같이. 처음 봤을 때 진짜 잘생겼어요. 색깔이 많이 빠졌습니다. 오 저 손가락! 아 이거 이거! 그래. 이제부터 내가 니 애입니다. 안 말아줘. 예? 안 말아줘. 노! 안 돼! 아 이거 어떡해. 여기 꼭 배압으로 가자. 아 웃기다. 안녕 마다. 어디가 웃겨 오빠. 아니 이게 웃겨. 아니 나는 이XXX. 부디 나를 산산히! 죄송합니다. 깨버려! 내 이만의 몸에! 네! 줄리엘! 어디 옆에서 있으라고 하라 이거? 다 도와되고 있어. 나 어떻게 안 해야 될까요? 그냥 살아있는 거 맞다. 정적이. 로미오. 줄리엘. 네. 와우, 됐죠?